최근에 규모 7.5의 강진과 쓰나미가 발생한 인도네시아는 그야말로 쑥대밭이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기독 NGO들이 긴급 구호에 나섰습니다. 이한승 기자입니다. 지난 28일 규모 7.5의 강진과 지진으로 인해 지진 해일이 발생하면서 인도네시아의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강진으로 인해 초토화된 지 불과 나흘 만에 또다시 규모 6 안팎의 지진이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 이런 가운데 기독 NGO들이 피해 지역을 위한 긴급 구호에 나서고 있습니다. 먼저 한국기독교연합봉사단은 이석진 사무국장과 현지 선교사 2명 등 6명의 긴급 구호팀을 파견해 생필품과 식량, 의약품 등 3천만 원 상당의 구호물자를 전달하고 긴급 구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월드비전은 이번 인도네시아의 피해를 단체 기준 최고 재난 대응 단계인 카테고리 3으로 선포하고 피해 지역의 여성 아동 보호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식량과 의약품, 텐트 등 10만 달러의 긴급 구호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굿네이버스도 재난 발생 직후 긴급 구호 상황실을 마련하고 현장 조사단을 파견했으며 10만 달러 규모의 긴급 구호 활동을 전개할 방침입니다. 세이브드 실드러는 피해 지역의 1억 원을 긴급 지원했으며 모금을 통한 추가 지원을 계약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피해 지역 아동들의 보건과 영향, 위생, 교육 지원 프로그램 등 현지 어린이들과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해 20만 달러를 목표로 모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스토의 사랑을 전하는 단체들의 작은 도움의 손길이 재난으로 어려움을 걷고 있는 이들에게 큰 힘이 되길 소망합니다. cts 뉴스 이현승입니다.